오늘 감성미팅에는 한국인의 투자와 매토, 메리트 자산운용의 존디 대표이사를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대표님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재직 당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인 코리아펀드를 무려 25배나 상장시키며 투자의 귀재로 금융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4년 메리트 자산운용의 CEO로 취임하셨고 이후 바쁘신 와중에도 전국의 학교, 공공기관, 기업을 돌며 모든 국민에게 금융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스카이라이프 직원 여러분을 위해 노후 준비와 투자 방법에 대한 좋은 강연을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큰 박수로 졸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감사합니다.